풍수 테러 내사. 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아 네 뭐 무시무시한데 이제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저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저런 짓을 저지르는 애들도 윤석열이 그러니까 윤석열 혹은 대통령을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못 버리고 있는 거고 그렇죠. 저게 불경한 짓이라고 저렇게 대서특필하는 언론도 역시나 대통령을 그냥 선거로 뽑는 우리의 행정부의 수반. 사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무슨 임금처럼 생각을 하고 읽는 독자들도 거기에 같이 흥분을 해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냥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하고 존경합니다만 임금님으로 삼기지는 않거든요. 뭐 자작나무 타는 냄새가 뭐 이렇게 하더니 실제로 중앙일보가 또 이걸 받아가지고 언제예요? 19일 7시, 5시인가? 7시. 7시 45분에 이걸 받아 적었어요. 받아 적었는데 바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옆에서는요. 그 정치부 회의에서 7시 45분에 쓸 때 그 직전에 JTBC 정치부 회의에서 이거 뻥이었다? 이런 식으로 정정 보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거를 갖다가 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안 넣고 받아 적었다가 그 다음에 수정을 했어요. 그 다음날 수정을 하면서 뻥이었다고 하더라. 경찰에서 뻥이었다고 하더라를 집어넣고 그리고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거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은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부 회의는 각각의 인물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무슨 부장부터 시작해서 각각 반장들의 역할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말을 가짜 뉴스를 하면 시민들이 그 뉴스를 보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놈 거짓말하는 놈이구나. 이러면 그 프로그램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하는 얘기는 팩트체크를 해서 하는 거고 신문에 저렇게 바이라인을 달아놓는다고 하지만 정말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기자가 누군지 알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기사는 상대적으로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흥분하게 만들어 놓는데 쓱 피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걸고 하는 방송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고치지만 언론사 같은 경우는 그날 저녁에 이걸로 지금 소위 말하는 페이지뷰 클릭수를 빨아먹고 있다라고 하면 기사 고치는 건 진실은 내일쯤 알려줘도 상관없다. 이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정돼 있는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입니다. 측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취재 의원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중앙일보와 통화를 했다. 왜 중앙일보랑 통화를 했을까요?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니까. 그렇죠. 중앙일보 이 기자는 최소한 그쪽 사람들한테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확인을 했는데 여러 가지 훼손 흔적이 있었고 현장 사진을 찍었지만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혐오스러웠고 관련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는 안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쓱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정할 때 집어넣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누군가 무덤을 파헤치고 봉분 주변의 식칼과 부적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을 둔 게 발견됐다고 윤 씨 문중에서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코테이션을 떴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걸 우라까이 했다 이런 거죠. 네. 조선일보 보도를 그냥. 우라까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묘원에서 문중에서 묘소를 보수했다는 얘긴 들었는데 우리에게는 통보가 없었다. 또 직원들의 해당 묘소를 둘러봤는데 봉분 전리가 말라 있었고 일부가 손상된 것 정도만 확인됐다. 경찰은 묘 훼손과 관련 신고는 없었다. 수사는 내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는데 이거 갖고는 이전에 썼던 것만큼 클릭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밑에 한 단락을 추가. 조국.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때 친문 성향의 트위터 이용자들 사이에 윤석열 저주 이정 사진과 부적 행태의 사진 게시가 유행했다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서 뭔가 이렇게 주술적인 테러가 조국 지지자들이 테러한 거라고 하는 인상을 딱 집어넣기 위해서 이런 걸 집어넣은 거죠. 진짜 저혈하지 않습니까? 진짜 저혈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저런 일을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윤석열한테만 하겠습니까? 문재인한테 다 하는 사람도 있고 오만 이상한 무당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한 것과 그것을 어떤 특정 집단의 전체 의견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도 내사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 기사를 보면 내사 중이라고 지금 제목이 뜨거든요. 내사 중이라고 하면 내사 중은 경찰서에 전화를 해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안 일하는데 경찰서에서 안 하는 내사를 그럼 누가 하고 있는 건지. 미친. 진짜. 검찰이 하고 있나? 앞뒤가. 우리 총장님의 총장님의 조군님을 건드려 검찰 수사관들이 직접 할 수도 있지. 그런데 기사 쓰는 사람이 경찰과 검찰도 구분을 못할까요? 그리고 이제 6대 범죄 수사권이 다 조정이 돼서요. 검찰은 이제 저 분야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검찰이 수사를 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농담으로 한 겁니다. 검찰이 무슨 저런 걸 내사를 하겠어요. 확인을 안 해보고 일단 지르고 보는 기사의 전형. 검찰이 무서운 모양이신가 봐요. 네. 검찰이 좀 두려우신가 봐요. 검찰이 저런 걸 왜 내사를 해요. 내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시겠죠. 내사를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건 요즘 안 해요. 진짜요? 그럼요. 그런 것 같지도 않던데.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걸 하면 그건 이제 공수처에서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그럴 용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좁은 무덤의 인근 인분 테러 경찰은 사실 무군이다라는 굿모닝 충청의 팩트체크 보도입니다. 실제로 이 충청은 이 묘소가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충청도 얘기인 거예요. 충청도 얘기. 그래서 굿모닝 충청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서 더군다나 이제 충청도 지역신문이지만 지역신문인 만큼 또 충청도 경찰들하고 더 가까운 네트워크들이 있죠. 그래서 확인해봤어요. 조선일보가 보도할 때는 봉분 위에 인분과 계란껍데기 등 음식 찌꺼기로 올려놨고 봉분 앞에서 작은 구덩이를 판 다음에 식칼과 부적 여성껄로 추정되는 머리카락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 정황을 밝혔는데 저주성 테러가 또 친문 네티즌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저주인형 사진까지 올렸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무군이다. 세종경찰서가 최근 언론에 해당 문의가 있어 어느 언론일까요? 조선일보가 문의를 한 거죠? 또 중앙일보도 문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묘소에 나가 직접 확인했지만 현장에서 테러 행위와 연결될 수 있는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다. 또 관리사무소 측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보수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묘지 훼손권이 발생했다면 관리 책임자인 우리에게 먼저 민원이 접수됐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 무군인 걸 밝혔어요. 이 얘기가 뭐냐? 자작극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윤석열의 측근이 찍은 사진이랑 가지고 기자한테 우리 대호님의 백두산 호랑이님의 조부님의 묘가 파헤쳐졌다라는 걸 흘려주면서 시작이 됐겠죠. 그 사진은 없어요. 파헤쳐진 사진. 그러면 마땅히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공개가 안 됐네요. 너무나 끔찍해서 공개할 수준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살짝 국정원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전직 국정원에서 활동하던 조작 잘하는 것도 여론전이나 심리전 이런 거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 껴있어서 작업을 벌인 흔적이 너무나. 우리 윤석열 임금님 등극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자작극을 꾸몄다. 왜냐하면 65세 이상급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먹히거든요. 그렇죠. 주술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재미있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인데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굉장히 관심이 쌓입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만 관심은 있어 한다는 거죠. 관심은 있어 하고 저렇게 하므로 인해서 윤석열이 임금감이라는 인식을 은연중에 심어주는 거죠.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런 방식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시니어 세대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소재를 가지고 은연중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속적으로 이렇게 테라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러면 또 뭐가 기정사실이 되냐면 왕이 될 쌍이다라고 했던 중앙일보 사주와의 만남에서 역술가의 어떤 견해가 에둘러서 이런 식으로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조작들을 국정원이 많이들 한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전두환 영웅 만들기, 전두환 신화 만들기가 떠오릅니다. 전두환도 이때 당시에 묘를 어디로 이장을 했더니 그랬더니 와 대통령이 되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퍼졌어요. 특히 사회 고위층으로 갈수록 본인이 할 거 다 하고 나서 기댈 데가 없으니까 의외로 이런 미신이나 점성술에 빠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2017년에 대권에 도전하려다가 실패했던 분이 있는데 이분도 그전까지는 사실 조력자로서 몇 번의 대권에 승리한 경험을 가진 분이었는데 본인이 직접 선수로 나가도 된다라는 올해가 대운이 트위는 해다라는 점성술사의 말만 고지곳대로 탈당을 해서 출마를 준비하다가 아주 대박 망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 분이 직업이 비대위원장이었던 분이 제가 구체적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점을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맨날 별의 순간이 온다 이러면서 아 그게 별점성술이었을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네. 정갈자리인가 잘 모르겠지만 원래 점성술은 별에서부터 나와요. 별자리부터 점성술 사주였을 거예요. 아마 사주를 보시고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대운이 트였다는 말을 그런 얘기를 정말 믿게 되나 봐요. 그런 세상 그렇게 된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사람은 근데 오래 살고 봐야 돼. 80이 넘어서 대운이 트일 수도 있어. 그치? 바이든도 그렇고. 뭐 윤여정 선생도 지금 사실 뭐 요즘 완전히 대운이 트인 거 아닙니까? 네. 75, 76 이렇게 됐는데 대운이 트였죠. 맞네요. 대운은 오래 살고 볼리다. 살다 보면 언젠가 하면 해 뜰 날이 오겠지. 언젠가 하면 김성수한테도 오겠지.